어젠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한국에서 거의 레슨 받을 때 안 하고 놀기만 했던 게 지금 바로 후회가 된다고.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야죠. 어, 그럼 이런 얘기 좀 해줬어. 다 웃겨줄게. 그러고 있을까? 안 움직일 거지? 아,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 알겠어. 지민이 잠깐 내려도 올려줄게. 네. 그러니까 왜 그거 한다고 그랬어. 이제 여기 현지에 와서 많은... 어, 그땐요. 일단... 끝났어요. 아싸. 끝났어. 누구랑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호비 형이랑 둘이. 아, 그래요? 네. 어디서도 선택받는데. 맨날 1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월인지에도 선택받았고요. 풀리오한테도 선택을 받았어요. 비한테도 선택을 받네. 모든 미션을 지금 제이홉이 속한 팀이 다 하고 있잖아요. 하하하하, 예. 어, 거기 도착했을 때... 어, 거기 도착했을 때 어땠는지... 너 들어가면 못 나와. 거기 도착해서 했을 때 어땠는지... 뭔가 후 달라진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하하, 예. 죄송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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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다시 나의 손님께요. 다시 나의 손님께요. 그럴 줄 알지,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멋있어지고 싶었어요. 편하게 걸어가세요. 편하게 걸어가세요. 아,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십시오. 하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방탄 앨범에서도 랩을 쓰고 있고... 자막을 써서. 아, 빨리 끌어. 끌어. 하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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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